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날인데 뭐 안재혁씨 결혼 너무너무 진짜 정말 축하드립니다. 이 축하한다는 단어 가지고는 참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 뭐 최고의 가정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먼저 살아보니까 한 6, 7개월까지는 괜찮더라구요. 언제 고비가 오던가요? 고비가 아직 안 왔어요. 근데 앞으로는 저도 아직 안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뭐 6, 7개월까지는 일단 괜찮으니까요. 제욱이 형도 즐거운 신혼생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욱이 형님 행복하세요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행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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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행복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기분 굉장히 좋구요. 우리 또 제욱이 형님이 드디어 결혼하셔서 진짜 기쁩니다. 네 빨리 그 예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고 이제 얘 하나 남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욱이 형 진작 가셨어야죠. 이제 뭐 네 저요? 아 저도 가야죠. 네 근데 제욱이 형도 이때 갔으니까요. 저도 뭐 열심히 준비해서 이영 정도까지는 안 가게 고전에 빨리 저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제욱씨 결혼 너무 축하하는 마음으로 왔구요.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이 빨라 예쁜 애기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축하드려요. 네. 네 안재욱씨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결혼인 만큼 더 많이 행복하게 더 많은 아이들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소영씨 고소영씨 행복하시죠?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